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최근에 제가 소물낚시 영상을 몇 편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 소물채비를 어디서 구입해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아마존에서 구입했었는데요. 묻는 분들이 있어서 국내 사이트 검색을 하다보니까 국내에서 소물용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 창을 여시고요. 네이버 창에 SAoutdoor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SAoutdoor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SAoutdoor 라는 홈페이지 쇼핑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보니까 소물낚시용 채비들을 하고 또 소물루어 채비들을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품 보기로 보셔도 전체 상품들이 많지 않아서 보실 수 있는데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검색창에 소물낚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소물낚시들만 이 쇼핑몰 안에서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맨 위에 올라온 것이 단하고 묶은 바늘이네요. 최근에 제가 사용을 해서 작은 붕어들을 많이 낚았던 바늘입니다. 빙어바늘도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단하고가 우리말로 하면 납자루입니다. 그래서 납자루를 낚을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작은 바늘인데 혹시라도 이것을 알바늘을 구입을 하시면 묶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바늘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끼 펌프 같은 종류도 있고요. 작은 찌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바늘, 무밀을 바늘도 있고 또 원줄 보호 튜브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열어보시면 원줄 보호 튜브는 소물낚시 원줄들을 매우 가는 원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편납을 직접 감으면 편납이 원줄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이 튜브를 조금 잘라서 끼운 다음에 이곳에 편납을 감는 용도로 쓰는 원줄 보호 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쿠아세히네리, 무미널바늘, 또 부동 소물낚시 채비인데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채비가 하나로 다 묶여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그리고 뭐 글루텐도 있고요. 또 소물낚시 모긴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긴이 우리말로 하면 눈표인데요. 지금 이 다섯 개의 눈표가 있어서 제가 쓰는 멈춤 발포치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모긴인데 눈표인데 지금 보기에는 화면상에서는 조금 커 보이는데 이게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한 90cm 정도 되는 짧은 낚시대로 납자루 낚시할 때 쓸 정도로 작은 모긴이라는 점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사시면 쓸모없게 되니까 정말 작은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호 무미널바늘, 또 에비조 소물낚시 묶음바늘은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기도 한데 뭐 징거미 같은 것들을 낚는 바늘입니다. 그리고 헤라강 원줄, 나일론 50m짜리 원줄인데 0.6호 옵션을 좀 볼까요? 0.45호에서부터 1호까지 0.25호 단위로 있습니다. 또 원줄로 쓰시기 좋은 줄이네요. 이러한 소물낚시용 원줄은 가급적이면 색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줄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원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색상이 있는 줄 중에서도 흰색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흰색을 사용하는데 현재 이 쇼핑몰에는 보니까 흰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쇼핑몰에 문자로 흰색도 좀 입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은 했는데 언제쯤 입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금 살펴보면 소물낚시 입문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문을 읽어보니까 이 회사에서 직접 다 하나하나 채비들을 묶으신 것 같습니다. 낚싯대는 한 1.5칸 정도 되는 짧은 낚싯대에 한 세트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 낚싯대만 가지면 바로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낚싯대 포함해서 가격이 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 세트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 하다가 취향이 안 맞으면 하지 않고 취향이 맞으면 지속해서 소품 세트들을 구매해서 직접 채비를 만드는 형태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의 필수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 원닝하리스라는 게 여기 있는데요. 이것은 원줄하고 바늘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소품입니다. 대소가 있는데 여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게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낚자로 낚시를 할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대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여기 보시는 글루텐5입니다. 한 숟가락 떠서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미끼리고요. 또 다양한 채비들을 감아 놓을 수 있게 해서 낚시대 하나에 원줄 굵기를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목인, 눈표를 달리한다거나 해서 여러 개 채비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채비 감개들을 여러 개 구매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원딩하리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가 좀 더 나은 품질로 원줄하고 바늘을 연결할 수 있는 소품이 있습니다. 소품들이 사실 작아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품 같은 경우는 원줄이나 목줄을 연결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딩하리스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미니 줄감개 세트들 그리고 소물낚시 전용 글루텐도 있고요. 그리고 낚시대를 소기 계류라는 것을 저도 쓰고 있는데 접은 길이가 굉장히 짧은 낚시대입니다. 그래서 접으면 약 35cm 정도 돼서 배낭 안에 넣을 수 있는 낚시대인데 2.4m, 2.7m를 줌 방식으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낚시대입니다. 제가 이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봐도 지금 이 낚시대가 5만 천원이면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사이트에서 일괄 구매하셔도 경제적인 구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물 전용 바늘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채비 모닝하리스, 스위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썼던 글루텐 반지 같은 형태인데 반지형 떡밥 트레이 이게 제가 보니까 3개 들어있는데 1,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괜히 만들었나 싶습니다. 병두껑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낚시대에다가 바로 꽂아서도 쓸 수 있고 손가락에 반지처럼 꽂아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소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녹아갖고 다니면 떡밥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거의 소물낚시 하는데 필요한 소품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저도 지속적으로 좀 이 사이트에 요구를 해서 사실 소물채위용 소품들이 가격도 얼마 안 되는데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한 몰에서 원스탑으로 쇼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다가도 저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소물낚시에 필요한 소품들이 좀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사이트와 제가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 사이트이고요. 구독자분께서 어디서 구매하냐고 물어서 찾다 보니까 찾게 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공유하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물낚시를 처음 시작해 보려는 분들을 위해서 소품 또는 채비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즐거운 낚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